11월 20일 염랑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. 염랑계는 달랑계과의 한 종류인데 11월이 되서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염랑계가 먹이활동을 좀 덜 하는 것 같습니다. 먹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모래 알갱이를 주변에 만들어 놓는데 지금 모래 알갱이를 만들어 놓은 흔적은 많지가 않네요. 염랑계들이 그냥 모래 위에 나와서 하나 둘 셋 넷 여러 마리가 지금 한가롭게 쉬고 있습니다. 아침 간조 상황이라 물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. 염랑계의 365일을 관찰해서 염랑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.